자, 알테오젠 보면서 우리 함께 대응 전략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현재 61선을 봤을 때 6만 7천 5백 원까지 우리는 절대로 손절하면 안 돼요. 하지만 61선이 밑으로 하방으로 차트가 내려간다 하면 그때는 우린 놔줘야 돼요. 왜냐? 5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선이. 이걸 말씀드리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가까지 말씀드리는 경우는 잔아 없습니다. 자,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지금 보험회들이 살짝 파는 것 같으면서도 보니까 아직 연기금이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뭔가 연기금은 소스를 가지고 있어요. 기간 중에서도 가장 정보를 빠르게 듣는 애들은 연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두산 오버틱스 같은 경우도 연기금 아니었으면 그렇게 안 올라요. 연기금이 지금 꽉 붙잡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버리면 안 된다. 우선 알테오젠이 왜 부각을 받았냐, 뭐 다들 아시잖아요. 키트루타, 마케팅 준비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거예요. 이게 선호도 조사에서도 임상시험 환자 모집하면서 정말 지금 임상도 잘 되고 있어요. 또 환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좀 괜찮은 성적을 받고 있고, 현재 이 미국 임상을 미국 알래스카 지역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과, 혈앤내과. 정말 좀 일반 바이오 기업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분야를 알테오젠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제 100400 효능 입증 때문에 신라젠이 부각받고 있죠. 미국의 리젤론의 협상 테이블을 하는데, 여기에 같이 또 부각받는 게 알테오젠이에요. 우린 절대 얘를 놔서는 안 돼요. 왜냐? 여기 딛고 바로 올라가면은 다시 한 번 더 8만 5천원 터치하러 갈 거거든요. 이번에는 올라갔을 때 8만 3천 5백원 뚫으러 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은. 하지만 못 뚫으면은 바로 다시 쭉 내려받고, 아마 여사에서 놓을 거예요. 금액을.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항상 손절가만 지켜주시면은 크게 문제없어요.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나옵니다. 너무 한 종목에 얼매지 말라. 저는 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재무로 봤을 때, 알테오젠이 정말 3조 6천원이나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받을 정도로 재무가 좋진 않아요. 아마 웬만한 모든 바이오 기업이 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히 재무제표를 보고, 어이씨 뭐야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어차피 내년 또 그것도 있고, 하지만 또 자본면에서 봤을 때 부채가 그렇게 안 늘어났는데도 자본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하고 있다는 거니까,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RSI가 50에서 살짝 아래로 하방으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적 보시는 분들은 RSI 많이 보시죠. 그런데 지금 MACD도 뭔가 매도구안에 왔긴 했는데, 이 매수구안이 바뀔 때는 보통 차트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고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60일선 반등 딛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대로 수익인데, 여기서 우리가 난리 필요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지지 라인과 61선 딱 맞물린 구간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딱 얼마? 6만 5천원, 혹은 6만, 아 6만 8천원. 6만 8천원 선만 기다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만원까지는 보셔도 됩니다. 대신 그 밑으로도 그렇게 뚫리면은 진짜 그때는 손절하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보고도 어려우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정보라는 게 휘발성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두고두고 보시라고. 또 괜히 영상 찾아보시면 귀찮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아예 핸드폰에 저장해놓고 보시면 되니까. 제가 여기에도 AB 만들어놨어요. 알테오젠 대응 전략집 해가지고, 여기 AB 시나리오별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각각 매수, 매도, 손절, 추가 매수가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딱히 문제없을 거고, 수익 많이 보실 거다. 특히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거 알아야 보내드리던가 하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제가 위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010-5929-7823으로 알테오젠, 딱 네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좀 중요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산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